저 정도는 귀여운데? 니가 귀여운데? 네. 그렇게 한 잔 해요. 알겠습니다. 내가 먼저 드시고. 내가 먼저 먹어. 안녕하십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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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? 귀엽네요. 네. 저 포장마트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촬영할 때만 와보고. 아니요. 아니, 찍고 있는데 저 왜 이렇게 서 있던데? 아, 나? 다 보고 있었어. 하나도 안 닮았지? 어, 너무 안 닮았었는데? 잘 컸지? 아니,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오빠 속에서 너무 귀여웠는데? 공연 유전 대주시. 아닌데? 맞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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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, 전혁아 너 이런 일에서 왜 그렇게 해. 좋나요? 안녕하세요? 하하하하. 옷 잘하더라. 죄송합니다. 여기서 또 오붓게 생겼어. 아니, 누가 좋은 거 좀 장한 사람으로. 그러고 오고 있는데. 진짜 나와야지. 유연소 할 때? 카사장님은 좀 어떠세요? 진정되셨어요. 아나, 어머니 계시니까 잘 부탁해. 오연두 씨 핸드폰이죠? 오연두 씨 핸드폰이죠? 오연두 씨 핸드폰이죠? 오케이, 잘 되셨어요. 어라! 소원 성취도 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그래, 그래. 네, 한 번 달려가겠습니다. 진환청 들어올 때부터 약간 의식하고 있다가 사이즈는 괜찮죠. 두 번째 대사. I want my email. 또 한 번 본다. 이메일 할 때 또 본다? 아. 그렇지, 그렇지. 왜 자꾸 쳐다봅니까? 왼손으로? 왜 자꾸 쳐다봅니까? 왜 자꾸 쳐다봅니까? 엔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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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좋아. 이거 안 좋아. 이거 한 번 더. 다쳐주세요. 안 됐죠? 갓! 한 번 다시 할게. 잠깐만. 갓! 안 도와준다, 안 도와준다. 아깐 잘 된대. 오케이! 안 도와준다, 안 도와준다. 아, 진짜요?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. 태경이가 봤을 때는 정말 잘 타보이는 거지, 그게. 오늘의 관건은 얼음이에요. 할 수 있다. 오케이. 무슨 가면? 이렇게 내려갈게. 너무 찌려다. 가볼게요. 이쪽이에요, 이쪽. 오케이. 일단 스트레스 잘 타요. 애들 가르치다가 쓰레기 쓰덕은 무조건 여기 왔거든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고마워. 네. 오, 잘 오네. 잘 옵니다. 얘가 콜라당 마신다. 응. 그 정도. 오케이. 마시려고 그러는데. 어. 마신다. 콜라당 마셨다. 왜 항상 저한테 모질게 굳으시냐고요. 이 애비가 아무리 말려도. 자, 선생님 아주 좋아요. 잘했고. 더 안 갔어도 됐나요? 더, 더 일찍 더 나섰어요? 오히려 아빠가 아무 대답 없이 이렇게 술 드신 것 같아. 흘린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. 도전같은 거 같으세요. 네. 고고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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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시선 방향으로 올게. 네. 도와준 거 고마워서 내리는 것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.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내가 간호인이라고 하는 걸로. 이렇게 됐는데. 왜냐면 그때 막 메모도 주고 받고 두 시간에 희미하게 받는 게 나였구나. 이게 됐다. 이게 해야지. 이거 피할 수 있어. 내가 여길 누른 거고.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미안해요. 음식에 너무 진심이었네요. 선박지법이라고 써도 된다. 아유. 한 번 사는 사람처럼 그림이 있었던 거야. 세진이 발걸음이 멀리 멀어져 간다. 막아. 그리고. 세상 다른 게 타깝다. 근데 다 쓰면 어떨 거야? 안 쓰면 돼. 그렇지. 바스도? 아니요. 가야지. 가야지. 그래서. 고마워. 세금 많이 받아요. 스윗한 감정기. 감사밤. 조심해서. 감사합니다.